이상한 수수께끼 옛날 저 추풍령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쉬어가던 주막이다. 과거 보러 가다가 날이 저물면 하룻밤 자고 가려고 들고 먼 길 걸은 사람은 다리 쉼하려고 들고 이래저래 주막은 늘 선비들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한 번은 선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이닥쳤던 모양이다. 방은 비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눕지도 못하고 둘러앉아서 정강기를 맛비비고 있는 참이다. 별수 없이 앉은 채로 밤을 새워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빙 둘러앉으니 가운데가 널따랗게 텅하니 빌 것이 아닌가? 그 자리에 한 사람쯤은 다리를 뻗치고 누울만 했다. 모두들 거기에 눕고 싶지만 체면을 차리느라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을 꺼내기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저기 누워서 편히 자도록 합시다. 그건 그로서만 누울 사람을 어찌 정한단 말이오? 수수께끼 내기를 합시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수수께끼를 내어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낸 사람이 눕도록 하면 좋지 않겠어? 어! 그거 좋은 생각이오!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수수께끼를 냈다. 그런데 모두들 책을 많이 읽은 선비라 웬만한 수수께끼는 다 척척 알아맞췄다.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모르면 이 사람이 알고 이렇게 척척 알아맞추니 당최 놓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선비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내는 거 하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 번 부르는 게 뭐냐? 이러거든.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 번 부른다? 거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게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다 그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는데 이 임금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다. 아들도 없고 달랑 딸 하나뿐이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는가? 쥐면 터질까 불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다. 이때 나라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인 거 하니? 멀쩡하던 사람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없어졌다.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를 잃고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또 어느 집에서는 아들, 딸을 잃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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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없고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러다 보니 임금님 딸까지 없어졌다. 그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어버렸단 말이다. 임금님이 군사를 풀어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다. 그래도 못 찾았다. 그래서 공주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곳곳에 방을 내걸었다. 힘께나 쓴다는 장수들과 날고 기는 점장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공주를 찾으러 나섰다. 그런데 아무도 못 찾았다. 터럭만한 자취라도 있어야 찾을 게 아닌가. 일이 이렇게 되니 임금님도 임금이지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에 쌓였다. 언제 누가 영기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국인이 근심이 되겠지. 이러고 있을 때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난생 듣도부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곳이다. 그런데서 헤매다 보니 저 아래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무더기 올라오는데 죄에다 오라를 치고 굴비 두른 모양으로 줄줄이 줄줄이 묶여서 올라왔다. 그런데 맨 앞에서는 몸이 깍지똥 같고 팔뚝이 홍두깨만 하고 눈에 빨간불이 철철 흐르는 놈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다. 가만히 보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그게 괴물이다. 우라 저것이 요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 괴물이로구나. 가만히 뒤를 밟았다. 뒤를 밟다 보니 어느 골짜기에 썩 들어가더니 큰 바위 앞에서 떡 멈춰섰다. 떡 멈춰서서 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끈! 하면서 한 번 용을 쓰니까 그 큰 바위가 스르르 열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동굴 아가리가 나타났다.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나무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다. 다 들어가니 괴물이 바위를 도로 닫아버렸다. 바위를 딱 닫아버리니 뭐 이건 움쭉도 달싹도 못하는 거다.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빛이 환한 딴 세상이 나타났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있고 버섯 같은 초과집도 있는 그런 큰 세상이 나타났다.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무꾼은 사람들 틈에 섞여 가다가 얼른 장독간에 숨었다. 장독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다. 한참 있으니까 웬 처녀가 바가지를 들고 장을 뜰어왔다. 장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장을 뜨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울어머니 보고 지고 가고 지고 가고 지고 우리 집에 가고 지고 이러했다. 가만히 보니 괴물한테 잡혀온 처녀 같았다. 그래서 돌멩이로 장독을 똑똑 두드리며 저도 노래 한마디를 불렀다. 딱한 지고 딱한 지고 장뜨는 저 처녀야 너의 집에 가려거든 말 한마디 건네주소 처녀가 노래 소리를 듣더니 낌새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장독을 돌아 나무꾼이 숨어있는 데로 왔다. 나무꾼이 놀라지 마시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저 괴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골에 살았는데 괴물에게 잡혀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 처녀가 바로 공주였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두리소 괴물을 없앨 방도를 의논했다. 제 아무리 힘센 괴물이라 하나 저도 틀림없이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것이오. 그러니 틈을 봐서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빈 도간에 숨어 있으세요. 그래서 나무꾼은 빈 도간에 숨어 들어가 있었다. 공주는 그날 밤 괴물한테 가서 술을 권하는 척 하면서 당신처럼 힘센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하고 넌지시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무서운 게 딱 가나 있어 그래서 또 술을 권하는 채 하다가 그 무섭다는 게 뭔가요? 하고 물어봤다. 괴물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술을 권하면서 물으니까 가르쳐 주기를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슴 가죽 냄새가 제일 무섭지. 이랬다. 공주가 그 말을 잘 들어뒀다가 괴물이 잠든 틈을 타서 장독관으로 갔다. 가서 빈 독 안에 숨어있는 나무꾼에게 그대로 알려줬다. 올커니 이제 됐어. 그 괴물이 자는 방만 일러주시오. 마침 나무꾼이 허리춤에 부시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거다. 그 주머니를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괴물이 자는 방에 숨어들었다. 그러고는 대바람에 그 놈의 콧구멍에다 사슴 가죽 뭉친 것을 꾹 박아넣었다. 그랬더니 괴물이 벌떡 일어나 길그리 뛰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꼴딱 죽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괴물을 없애고 나니 붙잡혀왔던 사람들이 죄다 우르르 몰려와서 고맙다고 치아를 한다. 그러고 나서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밀고 밖으로 나갔다. 잡혀온 사람 수천명이 다 나갔다. 임금님 딸도 물론 나갔다. 그런데 임금님 딸이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나무꾼을 찾으니 나무꾼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걸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실 나무꾼은 동굴을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있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쳐져있던 나무꾼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바위로 동굴을 막아버렸다. 다 나온 줄 알고 그래서 나무꾼은 할일 없이 혼자 굴속에 갇힌 거다. 바위를 열자니 힘이 닿기를 하나 힘센 젊은이 수백명이 달려들어 겨우 열고 닫은 바위인데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열겠는가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 혼자서 탄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팠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괴물이 살던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 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솥 안에서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났다. 뭐가 그러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아 글쎄 솥 안에 커다란 자라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다. 괴물이 잡아서 살만 먹으려고 솥 안에 넣어뒀나 보다. 자라가 눈을 꿈쩍 꿈쩍 하면서 쳐다보는데 참 불쌍했다. 그래서 꺼내주었다. 꺼내주니까 자라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터인데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했다. 말은 고맙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그게 더 큰일이구나.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방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갔다. 나가서 뭐라고 뭐라고 입을 벙긋벙긋 하니까 어디서 개미떼가 수없이 기어오는데 천지가 새까맣게 기어왔다. 그러더니 구를 막은 바위 밑을 고물고물 고물고물고물 파재끼니까 그 큰 바위가 흔들흔들 하더니 한참 뒤에는 쿵 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와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와서 자라가 하는 말이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인데 못 구경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자 하니 보디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자라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다. 용궁에 가니 용왕이 용상에 턱 앉아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대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참 대접을 잘했다.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용왕 아들이 와서 가만히 이르기를 돌아갈 때 아버지가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거든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는 거다. 용왕 앞에 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하니 아닌가 아니라 용왕이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그런다.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용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아리 하나를 내어주었다. 그걸 가지고 자라등을 타고 무트로 나왔다. 나올 때 용왕 아들이 가르쳐주기를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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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을 잘 새겨듣고 나왔다.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갈 판인데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딱하게 되었다.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으니 말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진이를 부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세 번 불렀다. 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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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항아리에서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썩 나오더니 공소원하게 절을 하면서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쉴 곳이 없어 불렀노라고 했다. 그랬더니 대바람에 고래등 같은 집을 한 채 턱 지어놓고 도로 항아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잤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그랬는지 그걸 누가 숨어서 다 봤다. 누가 받는 거 하니 산두둑이 봤다. 산두둑이 가만히 보니 진진이라는 항아리가 참 희한한 물건이거든. 세 번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단 말이다. 탐이 났다.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나무꾼을 죽이고 항아리를 빼앗아 달아나버렸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죽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임금님 딸이 대골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냐옹 하면서 방에 들어와 하얀 봉지를 떨어뜨려 놓고 나갔다. 봉지를 열어보니 약초 한움큼과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용왕 아들이 쓴 편지였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는고 하니? 날이 박는 대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암우산 암우꼴로 가시오 라고 적혀있다. 임금님 딸이 이튿날 날이 박는 대로 약초를 가지고 편지에 적힌 곳을 찾아갔다. 가보니 산속에 덩그러운 기와집이 있고 그 안에 왼사람이 죽어있더란 말이다. 가만히 보니 동굴에서 만났던 나무꾼이었다. 가지고 간 약초를 달여 먹였더니 죽었던 사람의 몸에 핏기가 사르르 돌면서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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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진이를 세 번 불렀다. 이렇게 해서 선비 이야기는 끝났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낸 선비가 내기에서 이겼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도 빈자리를 차지하고 눕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보니 날이 훤하게 샜는데 뭐하러 눕겠는가 바로 길을 떠났다. 길 떠나 서울로 가서 과거의 급지에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단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